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창비 교과서 진도 특강 윤선영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 교과서 특강이라는 게 있나 정말 반가운 마음에 왔죠 선생님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일 학년 친구들 저 처음 본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반가워요 선생님이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창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일 단원부터 칠 단원까지 쭉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 가면서 교과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께 선생님이 알려줄 내용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다 첫 번째 여러분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네는 교과서가 새 거다 2학년하고는 다르다 너네가 제일 처음 배우는 거야 이런 말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새 교과서 참 좋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교과서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다 그동안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겠다 더하기 기출문제도 없다 응 그럼 오히려 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거 주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뭐 중간 기말고사 문제집 요런 거 나눠 주잖아요 그런 거 다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기출문제가 없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네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 단계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선생님 만나면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윤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과서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하죠 선생님 여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응 그래서 여러분하고 교과서 여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선생님 무슨 교과서 여행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이왕 공부하는데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어떤 순서대로 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만 처음에 제가 여행지 소개합니다 뭐겠어요 그날 공부할 단원이죠 응 여행지 소개한 다음에 여행 계획서 원래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사에서 여행 계획서를 다 주거든요 첫째 날 뭐 한다 뭐 먹는다 이런 거 응 선생님도 드립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요런 거 공부할 거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과서 들어가야겠죠 성질 급한 친구들 성질 급한 친구들은 빨리 교과서 본문 하나하나 하고 싶죠 근데 그 전에 잠깐 여행하기 전에 교과서 본문 백날 읽으면 뭐 해요 이해 못 하면 안 되죠 교과서 여행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국어적인 지식 있다면 먼저 보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갈래의 특징이라든지 작품을 읽는 방법들에 해당될 거예요 그다음엔 정말 교과서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하고 줄줄줄줄 하나하나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부분 부분별로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엔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여행 가면은 딱 여행지만 보고 오는 거 아니죠 그걸 통해서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교과서로 견문 넓히는데요 뭔가 작품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 아니면 작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 준다든지 우리가 교과서에서만은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은 교과서 여행 후기예요 여행 갔다 오면 후기 써야죠 후기 쓰면은 상품도 주는데 맞아요 여기서 교과서 여행 후기는 사실 선생님이 문제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다 교과서 내용 공부하고 나면 여행하고 나면 이 정도 후기는 쓸 수 있어야지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지 아주 간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요런 순서로 수업은 진행하니까요 총 서른여섯 강입니다 여러분 서른여섯 강이면 교과서 한 권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강 후기 게시판 활용하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행 오겠는데 무슨 수강 후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 궁금해요. 일 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많이 바쁘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 꼭 활용해 주세요.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학교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본다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 꼭 준비해서 오세요 선생님 일 강에서 기다릴게요. oni studenara 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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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worldviews. 여러분은요 liberal 자라는 사회에 오지 thumb required 인성 모델 아아를 받ффираends 수 있기를이면 아주 게시판 전문erweise 감사합니다.